우람스레 생긴 덕순이는 바른 팔로 왼편 소매자락을 끌어다 콧등에 땀방울을 훑고는 통한 내거리에 와 다리를 딱 멈추었다. 더위에 익어 얼굴이 벌거니 사방을 둘러본다. 중복 허리에 뜨거운 땡볕이라 길 가는 사람은 저편 처마 밑으로만 뱅뱅 돌고 있다. 치면은 번들번들이 달아 자동차가 지날 적마다 숨이 탁 막힐 만치 무더운 먼지를 풍겨놓는 것이다. 덕순이는 아무리 참아봐도 자기가 길을 물어줘을 만치 그렇게 여유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알자 소매자락으로 또 한 번 땀을 훑어본다. 그리고 거북한 표정으로 벙벙이 섰다. 때마침 옆으로 지나가는 어린 깍쟁이에게 공손히 손짓을 한다. 예, 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니? 이리로 곧장 가세요. 덕순이는 어린 깍쟁이가 턱으로 가리킨 대로 그 길을 북으로 접어들며 다시 내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베기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릴만치 물렀다. 속타는 불김을 입으로 불어가며 허덕지덕 올라오다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힘풀어 그 옆 전봇대 허리에 쓱 문댈 때는 그는 어지간히 가슴이 답답하였다. 당장 지게를 벗어던지고 푸른 그늘에 가 나자빠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으련만 그걸 못하니 짜증이 안 날 수가 없다. 골피를 찌푸려 대퉁스레 빌어먹을 거 왜 이리 무거워 하고 내뱉으려 하였으나 그러나 지게 위에서 무색하여질 아내를 생각하고 꾹 참아버린다. 제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겨우 에이 덥다 하고 자탄이 나올 적에는 더는 갈 수가 없었다. 덕순이는 길가 버들 밑에다 지게를 벗어놓고는 두 손으로 적삼등을 흔들어 땀을 들인다. 바람기 한 점 없는 거리는 그대로 타붙었고 그 위에 모래만 이글이글 달아간다.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좀채로 피맛은 못 볼 듯 싶어 바상바상한 입맛을 다시고 섰을 때 벼랑간 댕댕 소리와 함께 발등에 물을 뿌리고 물차가 지나가니 그는 비로소 사안듯이 정신기가 바짝 난다. 적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곰방대를 꺼내 물고 담배 한 대 붙이려 하였으나 홀쭉한 싸매는 어제부터 담배 하나를 없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역정스레 도로 집어넣는다. 꽁무니가 베기지 않아? 덕순이는 이렇게 아내를 돌아본다. 괜찮아요 하고 거진 죽어가는 상으로 글썽글썽 눈물이 괜한 아내가 낙하였다. 두 달 동안이나 햇빛 못 본 얼굴은 누렇게 시들었고 병약한 몸으로 지게 위에 앉아 까딱이는 양이 금시라도 꺼질 듯 싶은 그 아내였다. 덕순이는 아내를 이익히 노려본다. 아 울긴 왜 우는 거야? 하고 눈을 불아렸으나 병원에 가면 짼대겠지요? 째긴 아무거나 덮어놓고 째나. 연구한다니까. 하고 되도록 아내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덕순이 생각에는 째든 말든 그건 차차 해놓고 우선 먹어야 산다고. 왜 기영이 할아버지의 말씀 못 들었어? 병원서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 시방도 대학병원의 이등박상가 뭔가가 열네 살 된 조선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 걸 보고 하도 이상한 병이라고 붙잡아 들여서 한 달에 십 원씩 월급을 주고 그뿐인가 먹이고 입히고 일해가면서 지금 연구하고 있대잖아. 그럼 나도 허구한 날 늘 병원에만 있게 되겠구려. 이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런지. 이렇게 시원스레 받기는 받았으나 덕순이 자신 역시 기영 할아버지의 말을 꼭 믿어서 좋을지가 의문이었다. 시골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로서는 서울 일이라 혹 알 수 없을 듯 싶어 무료 진찰권을 내온 데 더 묻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이 괴상하면 할수록 혹은 고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월급이 많다는 것인데 영문 모를 아내의 이 병은 얼마짜리나 되겠는가고 속으로 무척 궁금하였다. 아이가 십 원이라니 이건 한 십 오 원쯤 주겠는가? 그렇다면 병 고치니 좋고 먹으니 좋고 두루두루 팔자를 고치리라고 소관으로 육조 배판을 드리고 섰을 때 양 보십시오 이 채미 하나 잡숴보십시오 하고 조만치서 참외를 보호려놓고 앉았는 아이가 시선을 끌어간다. 길쭘길쭘하고 싱싱한 놈들이 과연 뜨거운 복중에 하나 벗겨들고 으썩 깨물어 봄직한 참외였다. 덕순이는 참외를 이놈 저놈 멀거니 물색하여 보다가 쌈지에 든 잔돈 사전을 얼른 생각은 하였으나 다음 순간에 그건 안 될 말이라고 꺾진 마음으로 시선을 걷어온다. 사전에 일전만 더 보태면 희연한 봉이 되리라고 어제부터 잔뜩 꼬벼지고 오던 그 사전 이걸 참외값으로 녹여서는 사람이 아니다. 지게를 꼭 붙들어 덕순이는 지게를 지고 다시 일어나며 그 십오 원을 생각했던 것이니 그로서는 너무도 벅찬 희망의 보행이었다. 덕순이는 간호부가 지도하여 주는 대로 산부인과 문 밖에서 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어보다 노은 대로 걸상애가 번듯이 늘어져 괴로운 숨을 견디지 못한다. 요량 없이 부어오른 아랫배를 한 손으로 치마째 걷어안고는 매 호흡마다 간댕거리는 야윈 고개로 갑분숨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술실에서 들것으로 담아내는 환자와 피고름이 섞인 쓰레기통을 보는 것은 그로하여금 해슥한 얼굴로 이를 떨도록 하기에는 너무도 충분한 풍경이었다.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라. 그래도 다 죽을 사람이 병원에 와야 살아나가는 거야. 덕순이는 아내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나 기실 아내 못지않게 절어도 조바심이 적지 않았다. 아내의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짜장 기이한 병이라서 월급을 타먹고 있게 될 것인가? 또는 아내의 병을 씻은 듯이 고쳐줄 수 있겠는가? 겸삼수삼 모두가 궁거로웠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덕순이는 아내 상체를 떠받쳐주고 있다가 우연히도 맞은편 타구 옆댕이에가 떨어져 있는 권련 꽁댕이에 한눈이 팔린다. 그는 사방을 잠깐 살펴보고 휘행허키에 가서 집어다가는 곰방대에 피어물며 제 차례를 기다렸으나 점체로 불러주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허무히도 두 시간을 보냈다. 한 점을 14분가량 지났을 때 간호부가 다시 나와 덕순이 아내의 성명을 외이는 것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덕순이는 허둥지둥 아내를 들추어 엎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간호부 둘이 달려들어 우선 옷을 벗기고 주무를째 아내는 놀란 토끼와 같이 조그맣게 되어 떨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무더운 양내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려니와 한쪽에 번쩍번쩍 늘여놓인 기계가 더욱이 마음을 조이게 하는 것이다. 아내가 너무 병신스레 떨므로 옆에 섰는 덕순이까지도 겸연적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의 한팔을 꼭 붙들어주고 집에서 꾸짖듯이 눈을 부릅떠 뇌가 무섭다고 이래? 하고는 유리판에서 기계에 부딪는 젤결억 소리에 등줄기가 다 섬뜩할지 언제부터 배가 이래요? 간호부가 뚱뚱한 의사의 말을 통변한다. 자세히는 몰라도... 덕순이는 이렇게 머리를 긁고는 아마 이토록 부르기는 지난 겨울부터인가 봐요. 처음에는 이게 애가 아닌가 했던 것이 그렇지도 않고요. 애라면 열 달에 날 텐데 열 석 달씩이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아차 애니 뭐니 하는 건 괜히 짓거렸군 하였다. 그래 의사가 무어라고 또 입을 열 수 있기 전에 얼른 뒤받쳐 아무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본다고요. 하고 몇 마디 더 얹었다. 덕순이는 자기네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고 없고가 이 순간에 달렸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열심히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마는 금태 안경 쓴 의사는 그리 쉽사리 입을 열려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 주물러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이러기를 얼마한 다음 시답지 않게 저쪽으로 가 대야의 손을 씻어가며 간호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가불 수술을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며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사불여의하여 불행을 본다더라도 전혀 관계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하고 나이어린 간호부는 조금도 거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 쏟아넣다가 어떻게 하실 테야요? 글쎄요.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떨한 나치로 다시 한 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 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챘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뱉다는 것쯤 연구거리는 못되는 병인형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 것이다. 허나 이왕 버린 노릇이며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 마세요. 그런데요 저. 하고 덕순이는 열적은 나치를 무어로 가릴지 몰라 죽볕죽볕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자기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요? 하고 민망스래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고만 얼굴이 벌게지고 말았다.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에 진 땀이나 훑어보는 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하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신하여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되도록 빌부터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멀뚱이 누워있던 아내가 별안간 기급을 하여 일어나 살뚱맞은 목성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쬐요 하고 얼굴이 노랗게 되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 죽는 거 보다며 수술을 하는 게 좀 낫겠지요.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섰는 간호부와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뚱싱뚱싱 아내를 업고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디어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거웠다. 덕순이는 얼마 전에 희망이 가득히 차 올라가던 길을 힘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다. 보지는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화난 것이다.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이래를 못 가리라던 그 말을 어째볼 도리가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 즉 앞길을 생각해 본다. 서울을 자항대고 잔뜩 기대하고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이젠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재미붙을 이놈의 팔자가 하고 딱 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린다.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진다. 덕순이는 통째 진무를 뜻이 푼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저 뻔해 휘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는다.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집 달기라도 훔쳐다 먹였을 걸 싶어.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아나 지까짓게 하고 소리를 뻑지르고는 재미 하나 먹어볼 테야 처음에는 싫어요.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한길 건너 저쪽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켄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다 주랴 물었을 때 이번에는 외떡이 먹고 싶다 하였다.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세 개를 사다 주고는 그대로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지고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익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두 대 꿔다 먹은 거 부디 잊지 말고 갚우 하고 부탁할 제 이것이 필요한 아내의 유언이라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 마라 그리고 임자 옷은 연근 어머니들어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 달래요 하고 이야기를 곧잘 하다가 다시 입을 일그리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철양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지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게다. 떼는 중복 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등골의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째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